종로구가 주민 북촌지킴이를 모집합니다. 북촌지킴이는 관광객에게 쓰레기 투척과 소음 등 금지 행동을 계도하고, 주거지역 방문객 통행관리를 하는 등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. 관리자 1명, 통행관리요원 4명 등 모두 5명을 모집하며, 자격 요건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하의 종로구 주민입니다. 관심 있는 주민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비 서류를 다운받아 종로구 관광체육과로 제출하면 됩니다.